아! 들리십니까? 어서들 오시고요 반가보입니다 아 어서들 오시고요 단건시 리뷰 진짜 이다는 얘기 많네 끄 끄 끄 단건시요? 이건가? 유튜브 이다의 게임방송에서 입 짧은 사람이 추천하는 건 얼마나 맛있을까 하고 구매해봤다 자주 보는 이다의 게임방송이라는 유튜브가 입 짧기로 유명한데 너무 맛있게 먹는 걸 보고 맛있는지 속눈채무시고 사봤는데 너무 맛있고 집에 있는 사람들도 잘 먹더라고요 루스타크 대표 별치 BJ 이다가 하도 맛있다고 하면서 다람쥐 새끼마냥 반건실을 들고 먹는 모습에 궁금해서 구매했네요 아니 근데 진짜 맛있긴 해 이거 사가지고 지금 별로였다고 하는 사람 나 못 봤거든요? 방송에서? 댓글이 좀 많긴 하네 나 아니어도 장사 잘 될 거야 얼굴에 피로가 아직도 보인다고요? 이번 주 진짜 개빡세게 달리긴 했어요 이번 주 저번 주 지금 방송 한 10시간 넘게 한 것 같은데 평균? 월화 휴방 빌드업이라고요? 아닙니다 화요일 휴방입니다 이번 주 와룡 때문에 숙제를 너무 못하긴 했어요 남들이 죽고 파티 개박사 나는 건 괜찮은데 저 때문에 문제 생기는 건 뭔가 못 견디겠는데 이거 뭔가 극복 방법이 없을까요? 근데 그런 사람 좀 많긴 해요 RPG 게임 처음 해보고 뭐 이런 레이드 게임 막 처음 해본 사람들 본인이 괜히 실수할까 봐 무서워서 던전도 잘 못 가고 트라이도 못 가고 막 그런 사람 되게 많긴 하 근데 그러면 진짜 게임 못 해 근데 무슨 심정인지는 나도 백번 천번 이해함 옛날에 나도 그랬으니까 이다 선생님 그럼 나중에 시간 나실 때 카양계리아칸 트라이 군장검사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바쁘시면 안 하셔도 돼요 말 하시는 것부터가 진짜 그냥 그럴만한 성격이 보인다 바드 뵐게요 잠깐만 있어봐 저렇게 말하면 거절을 어떻게 하냐 카양계라고 일약한 트라이요? 바드에요? 선생님 그냥 가십쇼 괜찮아 이거 그냥 가시면 돼 카드가 좀 아쉽긴 한데 그냥 가면 받아줄 겁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전전 가서 죽을 거 무서우면 중갑 넣으세요 구동을 빼고 중갑을 넣으세요 아니면 최마등 위에 중갑이? 아 근데 막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아 나 이거 품질 왜 이래 수바형 디트올라도 파각이상슬 레블레건슬 리퍼소서스 거스카베마 알카창스로 로드 있는데 있는데 점핑권이 하나 남았어 뭐 만드는 게 좋을까? 좀 쉬어 쉬어 수바 점핑권 놔두고 좀 쉬어 형님 시청자 많아졌다고 돈에만 읽으시는 모습 턱 부수고 싶네요 자 자 이라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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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베네 고래보석 3개가 있으면 어떤 거 아시겠어요? 굳이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루피오님의 우편 보내요 합성해드릴게 님들 그 얼마 전에 핸드폰 번호 깐 이슈가 있었잖아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최근에 올라온 이 영상을 보면 이달은 잘못 온 전화를 받다가 실수로 생방송 중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유출해 버렸고 방송을 보고 있던 시청자들이 이달의 만류에도 계속 선물을 보내오는 태형사고가 있었다 그래서 그때 순간적으로 한 30분 동안 선물이 왔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한우 2개 보내주신 분들 거는 잘 먹었습니다 그거 여친집에 하나 보내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왔는데 저 온 거 좀 까볼게 지금 박스 한 5개 왔거든? 한번 까볼게요 잠깐만 아 전담 또 떨어졌어 잠깐만 떨어지기 위해 좀 피자 자 까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단 해외가자구요 해외가자 이렇게 있네요 근데 이거 까면 지금 이 순간 먹어야 되지 뭐 제니쿠키라고 비싼 과자인 것 같은데 냉장실에 보관하면 돼? 하나 먹어볼까? 야이 야이 테이프 뜯었어 오 이렇게 생겼네요 홍콩에서 온 거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맛있네요 이거 냉장보관이라고? 자 다음 자 이번 거는 오쏘몰 거 이뮨 7인분 비타민 이거요? 이거는 안 그래도 내가 사고 싶었거든 이게 엄청 좋대 이게 비타민인데 광고 아닙니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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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먹는 거지 이거? 이거 좋긴 한데 위 약한 사람 위 통증 생긴다고요? 아 비타민 양이 많아? 나 아침에도 비타민 먹고 왔는데 이거 또 먹으면 큰일 나나? 그럼 먹지 말라고요? 내일 비타민 안 먹으면 되잖아 자 일단 알 두 개랑 그리고 이 쪽에서 어디선 안 먹으면 아니 쇼 거짓말 산들 연결 물멸 어어 으으으으음 어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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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음 으음 아 뭔가 맛을 쓰면서 고통스러운 맛이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도 자 다음 핸드메이드 코스메틱 오 얘는 뭔데 이쁘냐? 열어볼게요 이 끈은 좀 놔둬야겠다 나중에 무에타이 코스프레용으로 향이 엄청 좋은데? 아 샤워볼인가? 아 입욕제야? 목욕할 때 넣는거에요? 어 그러면 이건 어디 박스에 놔둬야겠네 이거 향이 너무 쎈데 이거? 아 이거 안그래도 여자친구 주라고 그러시더라고 감사합니다 입욕제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에게 힘내라 홍삼점 요거구요 힘내라 홍삼점 근데 선물이 거진 건강식이네 요렇게 있네요 요거는 아직 개봉은 안하겠습니다 요거는 왜냐면 요거랑 똑같은게 하나 더 있거든 요거 다 먹고 요거 맞아먹을게요 요것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사실 간말랭이도 있어요 요것도 왔어요 요거는 냉장보관 해가지고 내가 아까 오자마자 까서 넣었어 간말랭이입니다 근데 이거 개봉은 안할게요 나 이거 왜냐면은 나 오늘 감 벌써 세 봉지 먹고 왔거든요 더 먹으면은 큰일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북이 등껍실 쿠션 일단은 쿨톳이고요 하나는 이게 무슨 쿨톳이냐 요거는 저희 시골에 많습니다 마 세트네 오 시원하다 일수역이네 요런거 왔네요 요런거 야 진짜 이렇게 보니까 진짜 어디 고3 개입 진짜 진짜 말 안 듣게 생긴 일쯤 같다 투시 괜찮네요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야 졸라 졸라 성이었다 수다 이거 이거 봐 이렇게 생겼대 야 근데 이거 하나 붙여놓냐 야 무슨 다른 설명도 없이 그냥 이거 하나 붙여놓았어 오 커진다 거북이 등껍질이고요 여기 보이시나요? 거북이 등껍질 입는건데 입어보겠습니다 거북이 등껍질 어 겨울에 따뜻할 듯? 다봉 오 야 여자친구한테 깜치고 이거 입으면 되겠다 안 아프겠는데 오 잘 때 입으면 되겠다 이거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거 잘 쓸게요 팔토시 레전드네 헉 요거는 어떻게 보관해야 되지? 대충 이렇게 묶어서 옷장에 넣어놔야겠다 아프리카에 문신 성출 안하냐고요? 야 아프리카 남캠 거진 다 문신이 있던 것 같던데 괜찮을걸요? 나도 문신 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지금 하긴 늦었겠지 이제 이제 피부가 늘어질 나이에요 이거 선물 보내주신 분들 진짜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저거 오늘 택배 와가지고 잠 깬 거다 저거 아니었으면 잠 못 깼다 저거 이게 처음에 여기가 코 부분이잖아 여기가 보통 철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딱 쓴 다음에 여기 딱 고정을 시키잖아 근데 안함 일단 그걸 안하시고 어른들 특이 이렇게 쓰고 다녀야 되는데 이렇게 쓰고 다녀 이렇게 응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